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도 석방됐습니다. 미국인 모녀입니다. 하마스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풀어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 2명 미국인 모녀가 풀려났습니다. 모녀는 우선 적십자사 보호를 받았고 이집트를 거쳐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 200여 명이 잡혀간 이후 첫 석방입니다. 미국 시카고 외곽에 거주하는 모녀는 이달 친척 방문차 이스라엘에 왔다가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 동안 밤잠을 설쳤던 가족들은 이제야 안도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모녀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하마스는 석방 이후로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인질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미국과 하마스 모두 중간에서 카타르가 역할을 했다는 점은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한 건 지상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침대가 있습니다.